이번 한주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는 올 들어 세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오늘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낮에는 포근한 봄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구 1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강수 시간이 짧아서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되겠지만 그 뒤로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계속해 먼지 상황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3도, 대구는 8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원주 14도,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은 양호하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